네. What a day. A word a day. 오늘은 지금은 wordsmith 겁니다. 여러분도 이 wordsmith.com 들어가셔서 무료로 서비스되는 하루 한 단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면서 자 오늘의 단어 이게 좀 보통 주가 시작이 되면 거기 보면 this week theme 오른쪽 거기에 그 박스 안에 보면 words that appear to be misspellings 그랬죠. 그러니까 스펠링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단어에 대한 주제예요. 이번 주는 아마 그런 중심으로 나오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요. a couple of years ago 뭐 몇 년 전 한 2년 전에 a picture had been making the grounds of internet. 인터넷에 굉장히 한 그림이 이슈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 그림에 뭐가 있냐면 Kansas City welcomes 25 million visitors annual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annually로 했어요. 그렇죠. 애널. 애널은 뭐예요. 항문이죠. 항문. 어쨌든 뭔가 좀 느낌이 오죠. 왜 이렇게 일부러 쓴 건가. 실수한 건가. You think that when they print such a large sign they looked at a little more closely and you'd be right. 네. 여기서는 해석을 해볼게요. 생각하기를 이 인쇄, such a large sign. 큰 간판 같은 이런 인쇄물을 보았을 때 좀 a little more closely,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좀 주의 깊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And you'd be right. You'd be right. 그렇다면 그건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The picture was doctored. 이 사람, 이 글을 쓴 사람이 참 재밌어요. 영어를 막 주물러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단어도 많이 공부했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법까지도 이 사람이 어떨 때는 이렇게도 써도 될까 할 정도로. 사실은 지금 그 첫 문장도 보면요. 지금 과거 완료로 되신 거 보이십니까? Had been mating. 과거 완료는요. 어떤 기준 시점이 어떤 과거로 잡혀 있고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문장 속에서 2년 전에. 근데 물론 a couple of years ago. 2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나와 있어요. 2년 전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왔던 거를 굳이 이렇게 나눠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까지.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느낌을 그렇게 준 거예요. Had been mating 해가지고. 그냥 단순 과거로 했어야 돼. 원래 ago는요. 이렇게 단순 과거와 쓰이지 완료하고 안 씁니다. before는 쓰여요. before는. 사실 엄격하게 문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되는 문장이었어요. 첫 번째 문장은. 어쨌든 그렇다 칩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장도 You'd think that apostrophe d 보이시죠? 그 다음에 they'd look at apostrophe d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you'd be right에서도 역시 apostrophe d 보이시죠? 그럼 apostrophe d 다음에 다 think, look, be 원형이 왔다는 건 뭐예요? head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head였다면 thought가 됐어야 되고 looked가 돼야 되고 been이 왔어야 되죠? 그럼 다 would 아니면 should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you'd think that. 처음 거는 would고요. you'd think that when they print such a large sign. 거기서 they should로 했을 거예요. they should look at it a little more closely. and you'd be right. 물론 이때도 should, 너도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결정판은 이거예요. the picture was doctored. doctor가 동사로 쓰였어요. 그런데 내용에는 어떤 의학적인, 뭐, doctor가 동사로 쓰이면 뭐겠어요. 닥서의 고유한 일들을 하겠죠. 뭐, 치료라든지 뭐 이런 걸 뜻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annul이라는 표현이 된 것이 그렇게 만든 거를 doctored라고 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게 돼서 그 다음에 doctored은 또 뭘 얘기합니까? 좀 그냥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단순 실수도 아니고 일부러 무슨 뭐 마케팅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언 잉글리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거의 지금 깔은 거예요. if you come across any of these weeks words in this wild, you might think they are fake.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나는 인 디스 와일드라는 거는 이런 뭐 벌판, 야생 뭐 이런 뜻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 분위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인도 보면 프리웨이 가다가 캔서스 시티 거기 근처에 가면은 뭐 이제 그 프리웨이에 그 뭐죠? 그 길가에 큰 사인들 많이 보이잖아요. 프리웨이, 프리웨이. 이게 다 와일드에다가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 와일드의 느낌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이 단어를 지금 이런 단어들을 얘기하는 데가 좀 느낌이 와일드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좀 학교 교실이나 이게 뭐 모범적이고 스탠다드 그런 게 아닌 약간 좀 와일드 그런 느낌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So you might think they are fake. 아 여기는 단어들 다 fake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다. So someone made a typo. 타이포라는 건 misspelling 말하는 거겠죠. 누군가 misspelling 한 거거나 or purposely misspelled the word.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misspell 한 거죠. But that's not it.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Each of these words. 여기 지금 나오는 단어들은 Like any word we feature. 여기에 지금 다른 이때까지 보여주는 이 하루하루의 단어와 똑같이 Is a bona fide part of the language. 언어의 부정적인 게 아니라 좋은 선한 쪽에 긍정적인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And has earned a place in the dictionary. 이게 무슨 얘기가 있어요. 사전에까지 돼 있는 표준어로 쓰고 있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재미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걸 딱 보고 난 criticize인 줄 알았는데 클리티사이즈예요. 클리티사이즈. 그래서 발음도 클리티사이즈로 하셔야 되겠고요. verb tr은 transitive, intransitive, 타동사, 자동사라고 그랬죠. 물론 저는 vi, intransitive, vt 보통 사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vi는 verb intransitive에서 자동사 vt는 verb transitive 해가지고 타동사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to attach or become attached 어디에 붙이거나 어디에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보조, 부착물, 협조자 뭐 이 정도의 뜻이라는 얘기겠죠. etymology라는 건 어원이라고 그랬죠. from clinic, an unstressed word that occurs in combination with another word 그러니까 다른 단어와 이렇게 붙여져서 나오는 조그만 이렇게 단어인데 단어라 사실은 word은 아니죠. 쪼가리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unstressed니까 accent도 없고 아니면 강조가 안 되고 의미가 없는 그런 뜻이겠죠. from in clinic, 클리틱에 en을 붙여서 이제 동사가 된 거죠. in clinic 또는 proclitic from clinine 이거는 이제 to lean 이란 뜻이고요. from clitos, slope 이란 뜻이고요. ultimately from the Indo-European root cline to lean, 기대는 거죠. 기울이고 which also gave us a decline, 거절하는 거고 incline, 기울은 거죠.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기울은 거죠. recline은 뒤로 이렇게 기울은 거고요. lean, 기울은 거고요. client는 아시겠죠. 고객. 클라이맥스 아시고요. letter는 사다리죠. heteroclite and patroclinic 이런 건 잘 모르겠네요. earliest documented use in 1970 1970년대에 이제 나왔던 표현입니다. notes, in linguistics, 언어학에서 to cliticize is to attach a clinic to another word. to cliticize 한다는 말은 다른 단어에 클리틱이를 붙이는 거다라는 얘기죠. what's a clinic? 그럼 클리틱이 뭐냐? an unstressed linguistic element that can't exist on its own. 그러니까 사실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word라고 쓴 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morpheme이라고 있죠. morpheme, 의미 단위. morpheme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exist on its own and is dependent on its neighbor. 그러니까 이제 붙어서 그 주변에 같이 붙어있는 단어에 이제 의존하는 그런 거죠. an example in a previous sentence is apostrophe T in can't. 그렇죠? 켄트의 이제 can not을 contraction, contracted form이라고 그러죠. 축약형, 줄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apostrophe T 이렇게 만드는 이런 거를 클리틱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를 클리티, 이렇게 만드는 걸 클리티사이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어떤 뜻으로도 쓰이냐고 봅시다. uses. say anything to me. 나한테 뭐라고 아무 말을 해봐. and I see her face. 이거는 명령법 플러스 and. if로 대신하는 거죠.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한다면 해서도 나는 그녀의 얼굴이 보이니까 무슨 말을 하면 항상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her name and image have been criticized. 다시 말해서 그녀의 얼굴과 그녀의 이미지와 그 다음 이름과 이미지가 부창된다는 얘기 클리티사이즈는 그러니까 떠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 있죠. in my mind 내 마음 속에 내 머릿속에 as a necessary adjunct adjunct to do 이렇게 부창물, 부속물 그런 뜻이고 협력자 조교수라는 뜻으로 많이 쓰죠. adjunct professor 해가지고 adjunct of life, birth and breath 그러니까 삶의 또 태어남의 태생의 그리고 호흡의 하나의 부창물 꼭 필요한 부속물로서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녀를 잊을 수 없 그녀가 굉장히 기억이 난다 이런 얘기겠죠. a thought for today 볼까요? to fall in love is to create a religion that has a fallable God 있어요.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종교를 만드는 거래요. 근데 어떤 종교예요? that has a fallable fallable이라는 거는 오류를 범하고 잘못되는 거죠. 원래 갓이라는 건 그럴 수 없는 건데 사이비 같은 거죠.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종교를 하나 만드는 거다. 굉장히 좀 뭐에 빠져버리죠. 사이비 같은 거는 잘 빠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사랑에 빠지는 거는 그런 거다. 참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까지입니다.